요즘 피코웨이 레이저로 기미 없앴다는 분들 참 많으세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사실 그동안 그분들 안 해본 게 없잖아요 레이저 했는데 더 심해지질 않나 비싼 화장품 발라도 큰 효과도 못 보고요 근데 피코웨이는 어떻게 그렇게 기미를 잘 없애죠? 피코웨이는 문신을 제거하는 레이저예요 피부 손상 없이 문신도 없애는데 기미, 검버섯, 주근깨 정도는 정말 쉽게 없애죠 타운의 단 한 대 폴라리스 메디컬 에스테릭스에만 있습니다 오래된 기미부터 보이지 않는 속기미까지 당신은 나이 들기 아까운 여자예요 프리미엄 메디컬 에스테릭스 폴라리스